여기에 관전 포인트는 우리 꽉이 얼마나 실망을 할지. 표정을 보면 나오죠, 꽉. 와, 덥겠다. 저 표정 봐봐. 지금 표정 봐봐, 표정 봐봐. 안녕하세요. 아닌데 이게. 아이돌? 이게 아닌데? 저렇게 해도 손이랑 다리랑 다 고르잖아요. 느낌이 오니까. 안녕하세요. 아이돌 맞아요. 야, 급격하게 어두워진 표정. 근데 주름이 좀 많으셔가지고 손에. 아, 손이랑. 표정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. 표정 봐봐, 표정 봐봐. 관찰하는 거 봐. 뭐야, 인도뿐이네? 인도뿐이네. 아니, 피부 색깔이 진짜. 인도, 인도뿐인데. 제가 똑같아요, 진짜. 태균이 많이 있어서. 인도뿐이네. 헐. 이건 누가 봐도 100% 실망이다. 표정이다. 도피. 여기, 죄송합니다. 보여요, 보여요. 아, 좀 좋아해라. 나보다 더 심하네. 난 몰랐지, 여기는 뭐. 지금 곽표정이랑 지난주에 주사위 돌리고 아이돌 걸렸을 때 곽표정 비교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? 야, 너무 신선하다. 너무 신선해. 아, 그때는 진짜 우와. 누가 봐도 실망한 곽투비의 표정. 안녕하세요. 실망했죠? 아니요, 아니요. 왜 토끼예요? 어, 띠들 중에서 내가 닭띠인데 닭띠하면 별로 안 예쁘잖아. 토끼가 그러면 제일 예쁘잖아. 그래서 토끼. 아무 의문도 없었어. 아,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예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. 표정이 완전, 난 믿지 않게 맞겠죠? 그럼 나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저는 92년생이니까 32살입니다. 아, 완전 꼬맹이네. 나이가 그러면 어떡해? 나는 이제 66. 제가 같이 여행 다닌 사람 중에 제일 최고령이신 것 같아요. 자, 나이 와서는 이제 효도관광이 효도관광. 효도관광. 저희 엄마는 내 살차인가 나가지고. 혈액형이 뭔데? 저 B형이에요. 아, 그러면 난 O형인데 제가 B형 같은 O형이고 아마 같이 있으면. 혈액형 토크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. 요새는 뭐죠? IMF? 아니, IMF 있는 건 뭐라고? 좀만 더 가면 Y2K 나오겠네. Y2K 나오겠네. 그럼 여기는 진짜 인도는 처음이야? 인도는 처음이에요. 처음인 나라에서 이렇게 알바를 하게 돼가지고. 제가 그런 거 조사하는 거 잘 아는데 일단은 빨래터에서 알바하지 않을까. 여기 가장 큰 빨래터가 하나 있거든요. 도비 같으라고? 아,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. 근데 저번에 하셨으니까, 프로그램에서. 그래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빨래야? 근데 빨래 할 것 같아요. 제 생각이에요. 알바하러 언제 가요? 야, 너무 물어보지 마. 왔어요. 응? 응? 뭐가 와요? 누가 인제 알아? 인력소 사장님. 인력소 사장님. 대역. 우와, 뭐야? 이게 무슨 알바야, 이게? 이거 데뷔지 데뷔 나 발리우드 나가고 싶었어요 저도 발리우드 시장이 진짜 크잖아요 곽초비 연기 괜찮나? 왜요 찐따록 찐따록 주인공인데 곽초비 연기